LA 한인타운 중심과 한 쇼핑몰은 초촌한 문화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윌샤워 웨스턴 인근의 마당몰이다. 2013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이틀간 LA 연주봉호인 재즈 밴드인 코리아나 밴드의 연주에 이어서 다음 날에는 한국에서 온 푸브 장토 풍물놀이팀과 정키파이 밴드 등 두 팀의 공연이 마당에서 펼쳐졌다. 이틀간 장면은 비가 왔어 저 진한 장면은 눈이 왔어 이틀간 장면은 비가 왔어 다중이 본게로 반가웠어 아카시 동게로 반가웠어 여전히 승리해가 왔어 궁금해하지 않으셨냐 ? 아시옵소서 남장의 전국장 남장 대목장 가버리고 LA 바닷물 축제장으로 왔소이다 얼씨군 그렇다고 달이는 달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약, 취약, 비축약, 만병통치약이 왔습니다 머리에는 두통, 이마에는 상종, 눈에는 안질, 팔에나는 비종, 입에나는 구역, 등에나는 등장, 똥, 몸에나는 치지 자 만병통치약이 왔어요 아리라, 아리라, 동동, 그리모 아리라, 아리라, 동동, 그리모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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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 도망쳐왔던 세상 어째 달에 죽여 죽고 타나치던 애쓰에 꿈을 감았다니 그가 더운 난 비용은 없다 숨지고 있느라 절대 멈출 생각엔 없다 항상 그래왔듯해 그래왔듯해 안녕하십니까. 정키퍼입니다